오늘도 어제에 이어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mm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시와 고산 지역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곳도 있겠지만 비구름대가 저녁부터 다시 몰려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도 한낮 기온이 26도에 머무르면서 점차 가을에 접어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28도를 보이겠고 서부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24도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전 도서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도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편 운항 스케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 가을 장마는 목요일에 잠시 주춤했다가 일요일에 다시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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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